어떻게 하면 너 원래 인생에서 없을 수 있을까? 줬잖아, 기회. 나간다고 했을 때 보내줬어야지. 왜 세상 모든 게 네 뜻대로 돼야 되는데? 대체 왜? 네가 뭔데? 네가 날 협박하면 나는 네 뜻대로 가방 갖다 주고 그래야 되니? 그렇게 세상 일이 쉽게 돌아가는 게 맞아? 네 그 알량한 머리에서 나온 설계대로 세상 모든 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냐고. 죄다 네 손바닥에 쥐고 인형 놀이하듯이. 넌 그래서 안 돼. 그 오만함 때문에 겨우 19살짜리가 어른 셋을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그 섣부름 때문에. 10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네 계획대로 모든 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 멍청함 때문에. 현실은 일당들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다 버리고 도망가고 이렇게 혼자 남아도. 그래도 좋은 변호사 구했더라? 충성스러운 변호사라고 해야 하나? 전화해 볼래? 구하러 와줄지도 모르잖아. 자존심. 10년 전에 못 배웠니? 너 혼자선 안 돼. 조금만 기다려. 널 찢어발긴 뒤에 회장을 씹어먹어줄 테니까. 너도 결국 장난감에 불가 된 걸 네가 깨닫게 줄게. 우리들이 그랬듯이. 우리? 여기 너 왜 누가 있어? 있잖아. 네 말이 맞아. 의심이야 사겠지. 그래도 어쩌겠어. 증거가 없는데. 집에 돌아온 걸 환영해. 미로. 너무 고마워요. 최근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